안녕하세요. 율률이에요. 빨리 주민들을 정착시켜서 멋진 마을을 만들고 싶은데 이놈의 NPC들은 도무지 정착할 생각을 안하죠. 그래서 오늘은 NPC를 마을 주민으로 영입하는 방법을 연구해봤어요. 오늘 영상은 실험으로 알아낸 것 반,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낸 것 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더 자세히 알고 계신 것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먼저 게임을 시작하면 플래치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할머니 텐트는 기본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받아서 설치만 해주면 돼요. 할머니 다음으로 만나게 되는 주민은 상점주인 존인데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비지팅 사이트를 설치하면 다음날 자동으로 존이 등장해요. 존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하트를 0.25개 이상 채워야 하는데요. 보통은 딱 0.25개가 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0.25개에서 한 번 더 부탁을 들어줘야만 이주를 결심하더라고요. 부탁은 하루에 한 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서 새로운 부탁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돈을 15,000원 이상 써주세요. 할머니가 퀘스트로 테이블소 구매해 2,500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13,000원 정도만 추가로 있으면 됩니다. 도구로 따지면 9개에서 10개 정도 사야겠죠? 상점의 물건은 각각 하루에 한 번만 판매하고 각 도구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가 필요하니까 이 점 유의하세요. 존 영입 성공! 상점 디드는 75,000원이고 거무두판자, 파무두판자, 틴씨트, 모시 필요해요. 상점 건물 완성! 다음으로 방문하는 주민은 박물관 관장 테오드루입니다. 이 친구는 간단하게 말 한 번만 걸어주면 바로 이주하겠다고 해요. 박물관 디드는 12만 5,000원이고 거무두판자, 파무두판자, 시멘트, 모시 필요해요. 박물관 건물 완성! 다음으로 살펴볼 주민은 연구원 프랭클린이에요. 하트를 0.75개 이상 채우면 영입할 수 있어요. 프랭클린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탈로그에서 하나 이상 주문해야 하는 것 같아요. 구매 금액은 19만원 이상인데 카탈로그 주문과 샤이닝 디스크 판매 금액도 포함이에요. 프랭클린 영입 성공! 연구소를 짓는 데는 25만원이나 들고 거무두, 하드우드판자, 타이업, 태엽, 틴씨트, 모시 필요해요. 연구소 완성! 프랭클린과 번갈아서 오는 재단사 클로버예요. 클로버는 하트를 1개 이상 채우면 영입할 수 있어요. 구매는 1만원 이상 해야 하고 카탈로그는 포함되지 않아요. 클로버 영입 성공! 재단실을 짓는 데는 18만원이 필요하고 거무두, 파무두판자, 코츠, 시멘트, 코퍼바, 모시 필요해요. 옷가게 완성! 5명의 주민이 채워지면 시청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업그레이드에는 거무두, 하드우드판자, 아이언바, 코퍼바, 틴씨트, 모시 필요해요. 시청 완성! 지금까지 자동으로 방문하는 주민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일정 조건이 달성돼야만 방문하는 주민들을 알아볼게요. 5명의 주민을 영입하는 퀘스트를 깨면 미용사 셀리가 방문해요. 셀리는 가장 마지막에 업데이트된 캐릭터답게 조건이 빡세요. 하트를 2.25개나 채워야 해요. 저는 총 13번의 부탁을 들어주고서야 겨우 채웠어요. 소비는 만원 이상 해야 하니까 미용을 두 번 이상 해주세요. 셀리 영입 성공! 살롱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32만원이나 들고 하드우드, 거무두판자, 모옷, 코퍼바, 코츠가 필요해요. 미용실 건물 완성! 정원사 레네의 방문에는 농사 라이센스 레벨 1이 필요해요. 라이센스를 구매하고 레네가 방문했다면 하트를 0.5개 이상 채워야 해요. 구매는 18,000원 이상 해주세요. 레네 영입 성공! 온실을 짓기 위해서는 20만원이 들고 시멘트, 코츠, 틴 시트, 코퍼바, 틴바, 돌이 필요해요. 온실 건물 완성! 다음은 패상인 이르윈인데요. 이르윈이 방문하기 위해서는 핸들링 라이센스 레벨 1이 필요해요. 라이센스를 구매하고 이르윈이 방문했다면 레네와 마찬가지로 하트를 0.5개 이상 채워야 해요. 구매는 25,000원 이상 해주셔야 하는데 병아리를 1마리 이상 구매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이르윈이 영입 성공! 헛간을 짓는 데는 15만원이 필요하고 거무드, 파무드 판자, 틴 시트, 코퍼바, 시멘트, 모시 필요해요. 헛간 완성! 가구점 주인 멜빈을 불러오는 조건은 뭘까요? 가구점 주인답게 번듯한 집이 있는 섬에만 방문합니다. 할머니에게 집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면 텐트를 집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데요. 다른 건물들과는 다르게 내 집 마련은 대출이 안됩니다. 9만 5천원을 가지고 가야만 업그레이드할 수가 있어요. 업그레이드에도 재료가 필요한데요. 재료는 거무드 판자, 못, 틴 시트입니다. 텐트에서 자고 일어나니 집에서 일어나네요. 드디어 멜빈이 방문했어요. 멜빈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하트를 하나 이상 채워야 해요. 소비는 800원만 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업그레이드에 들어간 돈이 많아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게 아닐까요? 멜빈 영입 성공! 가구 전 건물은 14만 5천원이고 재료는 거무드, 펀무드 판자, 못, 틴 시트예요. 가구 전 건물 완성! 이제 대망의 마지막 주민만 남았네요. 시청에 펼쳐져 있는 책을 클릭하면 마을 점수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건물들을 마구 올리다 보면 마을의 경제 점수가 마구 오르게 되는데요. 경제 점수가 35% 이상을 달성하고 나서 할머니에게 말을 걸면 은행을 지을 수 있다고 알려져요. 은행을 짓는 데는 10만원이 들고 재료로는 하드워드 판자, 시멘트, 돌, 코츠, 코퍼바, 못이 필요해요. 은행 완성! 추가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건물을 짓고 생긴 마을 빚은 자고 일어나면 조금씩 줄어요. 얼마씩 줄어드는지 계산해보려고 했는데 비율이 일정하지 않아서 포기했어요. 어쨌거나 다음 건물을 세우기 전까지 빚을 갚는 걸 최대한 미루는 게 좋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캐릭터를 3개나 파서 직접 실험해보고 건물도 세우고 하느라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런 만큼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율율이었습니다. 모두 안녕! 구독 해주면 안 돼?